저희 다음 시즌 타임으로 일본가량 저희 공식 협찬사 픽스의 홍보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들어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킹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 픽스 LED 백팩으로 할 것 같으면 소비자 가격 37만원이지만 갤러리아 볼에서 32만원. 할인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LED 가방의 기원은요. 어두운 밤에 우쩍자분이 어두운 옷을 입은 교육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빛이 나는 가방을 만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3일 보인가요? 이렇게 관적이니까 길에서 시선이 장난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을 알리고 싶다. 이렇게 이름을 딱 떠서 걸어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어치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전거,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스톱 사인홀로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인스타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좀 홈쇼핑 같았어요? 즉석에서 한 건데 괜찮았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사진 한 번 찍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저희 춤추고 있을 때 가로 사진으로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요청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